K.E.M. 한국 방송 목요일 기다려진다. 동전과 뒤를 구분하게 된다. 아주 재미있기 때문에 웃음의 효과로 우울감이 감소하고 영역력이 높아져 혈압이 내려가고 통증이 사라지면 최종적으로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다. 와... 우와, 몇 개야, 커피차가. 나 이런 거 처음 봐, 몇 개라고? 음료, 과일, 닭꼬치. 갈 때가 맙나요. 진짜 맙다. 맙다, 맙다. 홍김동전에 진짜 이렇게 사랑받는다. 진짜 너무 고맙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저희 이거 데리야끼 돼요, 데리야끼? 네, 준비해드릴게요. 아니, 이거 누가 보내는 거야? 대박이다. 아, 주우재 공식 탱카페. 주우재가 보내고요? 아, 보내지 말라니까. 야, 어깨, 어깨 이렇게 오면 너무 많아. 우재형, 잘 먹을게. 나 말고 우리 팬카페 온다. 우재형, 팬분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팬카페 들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요. 나 현장에서 되게 민망해. 우리 멤버들 미리 죄송해요. 제가 우리 멤버들 저 때문에 또 살찌겠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좀 있으면 옷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깨가 너무 올라가서. 그리고 저기. 와, 진짜로? 우영이. 저희 부모님이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선님. 아, 제. 아, 1번부가 보냈구나. 와, 이건 우리의. 이야, 우영이. 와, 진짜. 이거 언제 했어? 고마워요. 우리 1번부 잘했어요. 와, 언밸런스라도. 앙앙앙해. 앙앙앙해. 언밸런스라도. 앙앙해. 잠깐만. 저금통이다. 저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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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있다. 근데 이번에 전용기까지 보내려고 그랬나 봐. 결혼을 축하합니다. 집안 사정상 축의금은 다음에 드릴게요. 우리 투어 다녀. 헬기를 타고 다 했네. 와우. 근데 이번에 사정상 다음에 보내드린다고. 아, 귀여워. 어머. 이거 뭐야? 와, 진짜 감사하다. 근데 저금통 분들은. 케이크를. 한 번 했나? 글재주가 장난 아니다. 다 같이, 다 같이 하나 찍자. 다 같이? 그래. 팬분들 진짜 감사한 것 같아, 같이. 우리야, 이렇게 된 걸 그냥 한 번에 보는 거지만. 이거 준비하려고 우리 팬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얘기하고. 근데 팬분들이 어떻게 나왔어? 오늘 이거 있는 걸? 뭐. 뭐.